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TJB 뉴스입니다. 지난 8일 오후 2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9살 배승하 양의 발인이 엄수됐습니다. 배양의 발인식이 진행된 대전의 한 장례식장에서는 애통한 분위기 속에 유가족들이 영원한 이별을 고했고 다시는 이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 음주사고를 낸 66살 전직 공무원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주 반 병을 마셨다고 당초 진술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소주 1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당시 자리에는 A 씨를 포함해 9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60대 중후반으로 맥주와 소주를 포함해 13병에서 14병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경찰은 과속 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감사드립니다. 아멘